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과거에 자주 즐겁게 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면 얼마나 그 동물의 세계가 잔인하고 그야말로 약육강식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잔인한 세계구나.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사람이 사는 세계는 과연 어떠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동물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잡아먹지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한 참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배가 불러도 불러도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의 리서치 기관에서 17개국에 대해서 약 2만명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과연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결과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불과 5, 6년 전에는 없던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17개국 중에서 가장 삶의 의미를 첫 번째 두는 것이 물질적인 재물, 돈이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가족이다. 또 건강이다.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만큼은 가장 첫 번째로 돈이.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돈이라는 것이 가장 삶의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져가 됐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는 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자식 교육도 안 되지. 그러니 애도 안 날라고 그러지. 또 가정의 평화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은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걸 우리가 통계적으로 봅니다. 건강도 돈이 풍족하게 있으면은 여유가 있고 건강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수명이 20년 동안에 뭐 20살 이상 말이에요. 과거에 6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60몇 세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한 몇 년 지난 한 60년 지났나요. 그때 한 20년의 삶이 지금은 80대 중반까지 그렇게 수명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63불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전쟁 끝나고 아주 가난하게 될 때. 100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 몇십 배가 됐습니까. 참 3만 5천불에 달하는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갈급함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러느냐. 그만큼 사람은 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척도를 높이 보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첫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권력이요. 세 번째는 명예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마귀의 삼지창이라고 일명 말하고 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세상에서의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됐다. 그 중에서도 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물론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진정한 행복 또는 그러한 비교의식이란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마치 여러분 그 불 나방이 불이 있는 곳에 막 맴돌지요. 그러다가 그 불의 유혹에 참질 못해서 그냥 장렬하게 그냥 다다닥 거리면서 자기 몸을 태우고 만잖아요. 이것이 마치 불 나방과 같아.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신문지상이라든가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권력을 쫓고 돈을 쫓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우서 2장 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은 약한 자가 되면 먹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통일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의 사약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강하게 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바울 사도의 예배소서 6장 8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우리가 부여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날여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있어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강해야 남은 약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적자 생존의 약육강식의 이러한 원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해주시는가 나를 경애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능력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부여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하고 밝게 하는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둠의 자녀들과 어둠의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영적 전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려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적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침투를 받게 돼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해서 이것을 거꾸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늘 깨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정 10장 38절에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붓음을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 착한 일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하고 마귀에 또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자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많은 각종 질병들, 각색 질병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믿습니까? 우리가 꼭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습니까? 사실 의사가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이지요. 의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주사 넣고 약 줘서 살아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약을 주고 주사를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이, 주사가 또한 모든 식품과 모든 것들이 자연치유로 인해서 면역요법을 통해서 면역기능이 향상이 되고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4대 사역을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마귀의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감당하여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어떤 씨름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그 싸움은 돈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육체적인 강력한 근육을 길러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죠. 그 싸움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 마귀와 대적하는 싸움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매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잠깐 닫혀도 얼마나 거기에 집중이 됩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그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매우 상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병에 걸리는 것 내 육체의 가시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탄의 사자입니다. 사탄의 사자가 뭡니까? 사탄이 보낸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보낸 그 존재가 악한 영들 아니에요? 귀신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내 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육체의 가시처럼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아요? 몸이 아프고 갑자기 난치병에 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정신과 육체의 그러한 고통 속에 사로잡힌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번이나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단 말이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sufficient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그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지금 이러한 육체의 가시로 병들어 있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네가 약할 때의 강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과연 그러한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간질,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 뭐 알렉산드와 후메네오나 이러한 것처럼 이단들이 괴롭힌 것을 말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우세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색 도상에서 그냥 말에 떨어져서 시각장애가 생겼잖아요. 눈을 볼 수가 없어. 3일 동안. 그러나 안하녀라고 하는 선지자에 이끌려서 그가 안수함에 비늘이 떨어짐으로 그가 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그 안질이 회복되지는 못했다. 보금을 전하는 데는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가 서신을 쓸 때 눈이 어두웠어요. 작은 글씨는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13권의 서신을 썼지만은 대부분의 서신을 다 의사인 누가가 대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서신 끝에 내가 큰 글씨로 너에게 쓴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마치 컴퓨터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문서 작성을 하는데 그 컴퓨터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스스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힘든 일이에요. 더군다나 주님의 복음사약을 하는 사람이 글씨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족하냐? 네가 너무 많은 게시를 받았다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하느냐? 삼층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삼층천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게시를 직접 받은 거예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너무 높여 자랑할 그러한 상황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잊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 넣으면 너희가 병든 죄가 있느냐? 교회 장로인 영적 지도자를 청하여서 기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 이거예요.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낫게 해 주시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점 이것이 질병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사회적인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육신적인 연약함의 약점, 성격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강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바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비결이. 그래서 첫째는 자고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형을 잡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모든 것을 다 가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여지기 쉬워요. 자랑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에게 자고하지 아니야도 이 자만이란 말은 후페라이로란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높인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의식에서 내가 너보다는 좀 낫지 않나.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정도의 명예가 있어. 이런 것을 자꾸 비교의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차단시킨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뭐예요? 폐망의 선봉이에요.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자문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청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맏청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으로부터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 육체의 가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을 막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자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나는 남들보다 머리가 좀 탁월한 사람이야. 오히려 그 강점이 망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이솝 우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슴의 뿔과 다리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늦은 오후 들판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던 사슴이 사자를 발견합니다. 그 사자가 그냥 살금살금 접근하면서 자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사슴은 냅다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빠르기가 사자가 감당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자와의 그 거리가 한참 멀어지게 됐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만 뿔이 그냥 가지에 딱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자가 그냥 쫓아와서 그를 잡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자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솝 우하의 얘기예요. 아 슬프다. 내가 늘 부끄럽게 생각했던 이 가냘픈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여러분 내게 있는 강점이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강점 때문에 내가 망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게 너무 나대지 말라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좀 숨겨야 돼. 자기의 강점을 지혜로운 자는 강점을 숨겨야 돼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좀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모난자가 정을 맞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도 좀 남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반드시 승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두각을 나타내고 그냥 남들보다도 우월일한 가운데 있으면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마치 사슴뿔이 말이야. 그 자랑스러운 뿔 때문에 사슴이 잡아먹힌 것처럼 그러나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날씬한 다리, 힘없는 그 다리가 그 사슴을 살릴 수가 있는데 뿔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약한 자의 코스프레 약한 자의 이러한 흉내를 우리가 내면 안 되겠죠. 그것은 오히려 쇼죠. 쇼. 서민 코스프레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좀 뭐 좀 겸손한 척 코스프레 하는 거 이것은 나중에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약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잘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태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이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 또 직장에서 맡은 바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것을 윗사람이 볼 때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똑똑함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뭐예요? 충성인이라.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야. 기분 나는 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총애. 첫째는 착한 종이에요. 악한 종이 아니죠. 착한 종이에요. 착하다는 그 말은 뭐냐.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악독과 쓴뿌리가 있지 않느냐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맡은 바에 순종하는 사람.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자도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경찰에게 큰 등치 큰 트럭이 딱 하면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나라에 공권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 공권력. 그것은 힘하고 상관이 없어요. 힘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 이거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권세는 어떻게 받느냐. 겸손한 자에게 받는 거예요. 자고한 자는 절대로 권세를 주지.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뒷동수를 치기 때문에. 자기의 신화에 신화를 신임하고 도저관을 삼을 때에 뒷동수 칠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저렇게 하다가는 혹시 내 뒷동수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오히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미리서. 그래서 참 현명한 사람은 우리가 모든 태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심하는 것은 바로 자만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구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게 자랑한다. 이는 크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너 힘들어 해봐.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아가 파쇄된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첩경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생활에서 하나한 땅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거야. 매우 싫어하는 거야.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뭘 얘기하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지 말자 이거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이런 모든 것이 법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치라고 했을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 아니에요. 반석에서 말씀으로 샘물 나게 해라고 했는데 그냥 두 번이나 쳐버렸다 이거야. 두 번 나와요. 한 번 치라고 하는 말이 있고 말씀을 내어 치라는 물을 내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을 쳐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모세가 가난한 땅을 바라보며 운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성의 참패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여리고성 이거 놀라운 역사로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칼을 한 번 썼습니까. 뭐 그랬습니까. 뭐 공격을 하고 들어갔습니까. 공성전을 했으니까. 무슨 돌을 던졌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일곱 번 돌고 함성만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거야.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다 접수만 하면 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자고했다. 아니 지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착각한다니까. 그래서 아이성 조그만 성 하나 있는데 이건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어. 우리는 이것까지 넘게 들었잖아.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냥 갔다가 그냥 처참하게 그냥 300명이 그냥 들어가던 자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악월 골짜기에서 악안이라고 하는 자를 돌로 쳐서 없애고 그냥 깨끗하고 청결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갈 때 결국은 정복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돈도 잘 벌고 지기도 올라가고 이런 것일 뿐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원칙이 있더라니까요.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노력만으로 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감사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 약함을 알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약함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고 나는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봉을 초월해서 강력하게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그 기록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쟁은 내게 속했다. 너는 가만히 보기만 내 말에 순정만 해. 다 그런 거예요. 지금의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시험 보면 동그라미 치면 그냥 착착착 맞게 그러니까 더 떨어지는 거야. 그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역임을 당치 아니하셨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요.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의 어떤 능력에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하는 것이 바로 강한 자가 되는 그 비결이다. 그 비결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지식도 아니요. 우리의 돈도 아니요. 우리의 어떤 권세의 지위도 아닌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한다. 내가 약한 것 자체가 강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함은 약함이야. 그런데 그 약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내가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변화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약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천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정함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내 자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다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에게 무기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지 아니하는 군인에게 무기를 주면 자칫 잘못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나라에서 무기를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는 공급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아니 우리나라 군인들이 말해요. 그냥 초계같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무슨 용기가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무기가 상대가 안 된다니까 무기가. 일본 외군들은 활보다도 훨씬 강력한 조총 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조총 이라는 게. 무가 어떻게 대적이 됐냐 이래요. 동학군 3만 명이 말해요. 일본군 200명한테 다 죽었어요. 이 동학군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화성총 뭐 그냥 꽂을 대로 그래서 일본에 두 발 하기도 힘들어. 몇 분이 걸려. 그러나 외군들은 무라다소 총이라고 말해야 일본식 아니 영국의 총을 좀 적게 자기 체구에 맞게끔 해가지고 일본에 한 7, 8발씩 쏘는 총이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 일본군 딱 한 명 죽었어요. 우리 동학 농민군은 3만 명이 전멸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무기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놀라운 23전 23승 했다. 이거예요. 그분의 지략과 용맹을 높이 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화포라는 게 있어요. 화포. 일본군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강력한 화포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판옥선이 있었어요. 높은 판옥선이. 그러한 압도적인 무기와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꼭 무슨 울돌목에서 정자법을 해서 하깃진 이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무기가 시원치 않았으면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순신 장군은 알았기 때문에 거북선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고려 때 말이에요. 그 화포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포를 사용해서 일본 대군을 전멸시킨 누군가의 총선 왕 때 그랬나요? 최무선 최무선 때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무기는 마귀와 세상과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 이거예요. 마귀의 화전을 능히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야. 진리의 허리띠라는 얘기예요. 평안의 복음의 전투화라는 겁니다. 의의 흉배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특우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예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검. 마귀에게는 없는 이런 날선 검이 마귀의 염통을 꿰뚫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가공할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은 첫째는 내 약점을 알고 내가 자고하지 말아야 돼요. 나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우리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고치시는 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역대화 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라. 겸비하라는 것입니다. 자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추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길에 떠나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내 자신을 낮춰야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질 것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이 땅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이 진심으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겸비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전심으로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신 그 죄와 허물이 사해질 때 우리는 회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한 자유함과 회복이 있고 온전한 치유의 나라 그야말로 샤론의 꽃 바로 무궁화의 꽃이죠. 무궁화 꽃이 피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민족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는 민족이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이 구원 받는 길이요.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땅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겸비하십시오. 자고하지 말게 되기를 주여러므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우리의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고 악한 것에서 떠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바로 우리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주님의 예비하신 그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